잉이맨 로블럭스 얘들아 얘들아 우리 감옥에 끌려왔는데 감옥에 아무도 없어 이게 뭐야? 난 진짜 억울하게 감옥에 끌려왔어 얘들아 왜? 무슨 무슨 죄로 끌려왔는데? 아니 잘생긴 죄로 무기징위라는 거 있지? 그리고 리아는 더 억울할거야 잘생긴게 죄라면 리아는 모범시민인데 말이야 니 뭐라는거야? 몰라 모르겠어 니가 잘생긴줄 알아 너 오늘부터 석방이야 무슨소리야 넌 모범시민인데 왜 여기 왔어 아니 나는 진짜 잘생겨서 그렇지 니호야 너는 왜 왔는데 여길? 나? 너희같이 약간 좀 이상한 애들을 감시하러 왔지 그게 무슨 말이야 어쨌든 얘들아 여기 감옥 좀 이상한거 같으니까 여기도 나가보자 난 진짜 억울 나가면 되는거 아니야? 여기로 나가면 될거 같은데 너 진짜 탈옥 고수구나 응 근데 난 억울해서 탈옥을 해야겠어 나도 억울해 근데 넌 억울해 보이지 않으니까 넌 여기 있어도 될거 같아 솔직히 넌 모범시민이잖아 뭐 Corner 얘들아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잖아 잘생겼는데 왜 끌려와 너네가 진짜 사회에 악적으로 못생겼기 때문에 That they wereleich by 니네가 진짜 이게 말하는거봐 히히이 아 너무 무서워져 빨리 도망가야 되나봐 교도관 교도관 소리가 사다리 좋다? 오 사다리 좋다 빨리 도망가 떨리겠어 아 무서워 이거 누르면은 사라진다 애들 절대 이거 누르면 안돼 애들아 절대 누르지 말라니까 이거 누르면은 저게 사라져 다리가 거짓말 누가 눌렀다고 그래 이 사람이 계속 누르는거 같은데? 이 사람이 계속 누르나? 가자 오케이 아 야 아니 뭐해 우리 안가? 아니 이거 빨리 탈출해야될거 아니야 여기 이상한 교도관이 우릴 가둔거라니까 아무 죄도 없는데? 재수들끼리 싸워서는 소용없어 제발 레버를 누르지마 제발 부탁이야 아이아이잉 아 여기서 누가 누르고 있나봐 어? 안녕하세요 어케 안녕하세용 귀여움이빙장 어 뭐야 와 위에 전기충격기 너같이 나쁜사람은 테이저건 좀 맞아야돼 뭐야? 너 말을 왜 그런식으로 해? 진짜 나 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최상에서 제일 미워더라 난 니가 그런 세상에서 제일 미워 어디로 가라는데? 어 뭐야 깜깜해졌어 어? 귀신이 있어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갑자기 어? 한 번만 가까이 가면 안돼? 한 번만 아아아아아아 아 무슨 근데 머리 위에 감자튀김 있는데? 아 이 감옥 좋은데 조금 무섭다 감옥이니까 무섭지 바보야 아니야 근데 감옥인데 왜 이렇게 생겼어 왜 여기 갇힌거야 우리 약간 몬스터 감옥같아 왠지 뭔가 끔찍한게 나올거같은걸? 느낌이 그래 뭐..뭐가 내 쪽으로 오고있어 야 이게 뭐야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니 머리 위에 머리 위에 사이렌있고 사이렌헤드다 사이렌헤드 사이렌헤드 저 녀석 진짜 사이렌헤드야 맞긴 맞네 사이렌헤드가 아니 어디로 가야하는거야? 앞에 로프를 잡으라는거 같은데 로프를 타고 위로 왔습니다 어? 미호는 아직 못왔네 미호는 사이렌헤드랑 더 놀고싶나봐 저길 보지마 저게 엄청 잔인하니까 어 뭐야 어? 아 이거 잔인한거 아니야 저사람들이 그랬잖아 번지점프를 한거야 번지점프를 어 줄을 매달아갖고 번지점프를 한거지 충분히 즐기다가 가신거야 이분들도 자 내려가볼까 여기 뭐가있어 뭐야 이거? 흐어 뭐 흐어 클릭 탭 어? 여기 곡괭이 그리고 파인드 어 곡괭이로 찾으라는 길을 찾으라는거 같은데 음.. 클릭 탭 어? 여기 곡괭이 그리고 파인드 어... 곡괭이로 찾으라는 길을 찾으라는 것 같은데? 여기 헬멧 있어! 어디? 여기여기여기 헬멧이다! 여기를 이제 곡괭이로 파자 땅을.. 어? 땅을 파볼까요? 와앙 재밋당 마인큐프트당 재밋당 재밋당 오옆앗앗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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 엑스짜리를 파면 엄청난 인게 일어나나본데? 한번 파보지 않을래? 그럴까? 아아아아아아앗 하핳 하핳 좀 많이 깜짝놀랬는걸? 자 뭐야 여기 어디야? 너 잘못.. 엉? 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 사이렌헤드다 하핳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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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얘도 얘도 사다리 타는게 신기하네? 어어? 어어어 어? 이상한 방에 왔는데 아 파인드도 스위치 스위치를 찾으래 요기 이상한 벽이 있다 색깔이 얘만 다르다 열고 오 그렇네 됐다 니아는 잡혔나보다 사이렌헤드한테 와 요기 평범한 조조도는 아니었나봐 SCP같은건가? 아니 그 소리야 아니 지금 계속 SCP소리가 들리는거 같은데? 어? 요기 그거다 경비원 그니까 경비룸 자 이거를 고르라는거같은 초이스 아 하나만 길이야? 그렇다면은 코카콜라는 맛있어 맛있으면 또 먹지 가운데다 아 눌렀던 게 귀신 나왔어 얘들아 안녕 애들이야 내가 맞추고 있는 중이야 이게 뭔데? 어? 맞췄어 뭔데? 저기 세번째야 오른쪽에 세번째 어 됐다 여기는 급식소 같다 근데 여기 귀신 나와 왜? 이 감옥에 무서워죽겠네 오 귀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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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저한테 그러세요 되게 빨리 가야된다 여기가 길이 아니야? 여기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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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느려진다 이거 이거 밟고 어 귀신 바로 뒤에 있다 큰일났다 아이 식탁을 밟고 가야되더라 아주머니 저는 괜찮아요 굿밥 먹으라고 아주머니가 아주 그냥 이거 최단거리를 찾아야돼 이거 밟고 어 귀신귀신 뒤에 쫓아온다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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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어어어어 교도관 아저씨 오지 마세옹 아하하하 전기 맛이 어떠냐 찌릿찌릿 했을거다 아 이거 이쪽으로 탈출하는거 같은데 어? 주차 소환 됐어 리아야 빨리와 미화야 미화야 같이 가 주발 가자 지하철 잘 되어있다 여기 저 뒤에 누군가 쫓아오고 있어 뒤에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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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사랑스러운 사람이 쫓아오고 있어 없는데 아무것도 나야 우리 밖으로 나온건가봐 탈억에 성공했어 탈억에 성공했다 아 아닌것같은데 뭔가 기차가 떨어지는 느낌이 들지않니 잠깐잠깐잠깐 잠깐잠깐 이건 계획이 없었는데 기차 부셔지는것봐 아 물속에 가는 지하철이었어 이런게 어딨어 가만히 있어도 움직여진다 됐다 얘들아 물에 입출린다 거기서 아 얘들아 탈출이야 야아 아 후후 자 이번에도 탈출 성공했습니다 아 무서웠네 이거 좀 무서운 공포맵이었어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이상한 교도관이 있는 감옥에 갇혔었는데요 아무래도 scp 그런곳인것 같아요 느낌이 어쨌든 여러분들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세요 그럼 안뇽 뿅 구독 뿅 좋아요 좋아요 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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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